박소연, 박선희 탁구, 김정난, 18번 테이블입니다. 18번 테이블, 우리 탁구, 박소연, 김정난, 18번 테이블입니다. Antilles, 박소연, 18번 테이블, 김정허, 박찬희 박찬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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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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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지금 타는 거 있어요 아, 그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또 한 번 몇 개 몇 개 몇 개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비싸고 12시 넘어있을 것 같지만 이게 저기 뭐야 4분 정도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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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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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하죠 아, 아, 잠시 후 개의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세트까지 경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